안녕하세요. 이시영의 땅, T이시영입니다.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고기능성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의 BNS 익스트리머로서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지보로 들깨입니다. 2023년 새해에는 블랙야크와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고생스러움이 묻어나는 여행을 한 뒤에 남는 잔잔한 영웅이 좋고요. 그런 여행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. 아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고 생각지도 못한 풍경에 감동을 느낄 수 있어서 계속 계속하게 됩니다. 앞으로 DNS 익스트리머 활동을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담는 그런 여행을 할 계획입니다. 앞으로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블랙야크 그리고 이시영의 땅티도 오지보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